꼭 근육제는 몸매를 소요가 있으신데 한번 폴댄스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머구요 한 번 간단하게 뭐 오른손 올리고 왼손 받쳐서 크게 다리를 올려준다 오 oh 어 괜찮 positiv구 다idsкий 나처럼 글동인 날 같이 즐겨듣던 노래를 듣고있나 몸매가 맞아 채영이 몸매가 맞아 채영이 아니 가수가 가수가 이렇게 몸매가 해버리면 이렇게 웃기면 어떻게 해 어떻게 쓰세요 뭐하라고 죄송해요 무리해야지 이런 거네 뭐하라고 계속 못 보고서 남성분들이 로망스 남성분들이 남성분들이 로망스 아 이거 와 이거 어려우지 않나 저기 아까 이래가지고 나는 이렇게 잡았잖아 그건 안되지 이렇게 잡으면 되지 그리고 더 벌려야 돼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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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믿어야 돼 얼굴을 이렇게 해주고 어메이징 어메이징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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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난다 아 아 아